다음은 누구예요? 재니 준비됐나요? 지성훈 씨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갑시다. 이거 입진도 왜 안 보이나, 안 보이나 봐. 아니, 이거 뭔데 이거? 눈을 왜 이렇게 깜빡여? 저, 저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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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팬들과 함께 꼭 땡땡 해보고 싶다. 공원 가고 싶다. 가수 외에 도전하고 싶은 나의 꿈은? 연기.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드라마파, 영화파? 영화. 멤버 생일 때 챙겨줬던 선물은? 치킨하고 겨울에는 귀. SNS에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 안 한다? 한다. 나는 일기를 쓴다 안 쓴다? 가끔 쓴다. 진짜? 가끔 가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간식은? 홈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입덕 포인트는? 보조개. 내 최애 야식 메뉴. 그만 그만. SNS 검색을 자주 한다고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검색을 했을 때. 젊은 분들께서 귀여워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오래오래 노래해 주고 그런... 음악적으로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박수. 나는 문자파, 전화파? 전화파. 야식 제일 잘 시키는 멤버는? 성우 형. 자기애가 가장 높은 멤버는? 강다니애. 나는 내 돈으로 우리 CD를 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오. 나는 웜톤, 쿨톤? 쿨톤. 나의 태몽은? 태몽? 태몽. 보송이 떨어졌다. 멤버들 중 나를 가장 귀찮게 하는 멤버는? 지우성 형. 심한 멤버. 괜찮아. 괜찮아. 감꼬레가 가장 심한 멤버는? 너야. 자주 놀러가는 멤버의 방은? 주은이 방. 내가 가장 최근에 껴안은 멤버는? 맥스. 멤버가... 맥스도 멤버네. 앨범 개봉 시 가장 갖고 싶은 포토카드는? 민현이 형. 최근 가장 고마웠던 멤버는? 민현이 형. 멤버들 중 내가 뽑은 상견례 프리패스 상은? 민현이 형. 오, 좋아요. 멤버가 해준 말 중 내가 가장 힘이 됐던 말은? 수고했어! 어, 네. 와, 진짜 많이 했어! 다니엘 군. 지우니 방에서 뭐해? 솔직히 맥스랑 있거나 하니까 맥스를 보려고도 들어가기도 하고 지우니한테 얘기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난 그런 것 같아요. 민현이 형에게 왜 고마웠는지 프리패스 상 이유? 민현이 형이 뭔가 제가 지우니가 지우니가 챙겨준 게 많아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맙고 프리패스 상은 제일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진짜 1등 사이카 맛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얼굴. 진짜로 진짜로. 만약에 내 나이... 내 딸이랑 나이가 똑같았으면 난 진짜 어떻게 찾을 뻔했어. 오늘도 그렇게 찾을 뻔했어. 대휘! 대휘 다음에 진영이 형이. 자꾸 옆에서 형 나 하고 싶으면 저 어떻게 해. 하고싶어서 시작 지금 가장 보고싶은 사람은? 엄마 진짜 나를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음식? 된 천국장 어쩐지 발 냄새가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은? 허그 연구중인 성대모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떡볶이 먹을 때 떡 어묵 어묵 대유랑 뽕뽕도 먹으니까 무서운 영화와 같이 보고 싶은 멤버는? 성훈이 형 쉬는 동안 주로 하는 일은? 작업실 간다 나는 뭐 할 때 가장 멋지다? 무대에 설 때 내 최애 멤버는? 최애 멤버요? 나 내가 뽑은 우리 팀 화보창인은? 사석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멤버는? 나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성대모사 궁금해요 맞아 맞아 아 성대모사요? 궁금해 대균이 나 이따 보여줘야죠 자 하자 사랑이란 봉 사랑이란 봉 오! 정답 이대휘 정답 이대휘 바비큐 선배님 바비큐 선배님 아 그래? 잘한다 가사랑 노래가 딱 바비큐 선배님인데 난 제일 궁금했던 게 질문 중에 왜 본인을 천국 장애로 표현했는지 냄새 절대 저 진짜 매력있다는 거지 아 진국이라? 진짜 아니야 아 진국이라는 건가? 알고 보여요 왜냐면 제가 좀 가벼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진국이라 정수리도? 네 아 내가 아 내가 아 진국이라 아 내가 우리 진영이 빨리 시켜주세요 우리 진영이 드디어 한다 우리 진영이 빨리 시켜주세요 자 준비 가자 가자 시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데베 요즘 내 최애템? 최애템 핸드폰 멤버들 중 제일 친해지기 쉬웠던 사람은? 박지훈 여자 형제가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는? 어 박지훈 아 사장이 된다면 멤버에게 맡기고 싶은 직책은? 직책? 어 누구 멤버 누구 말해야 되지? 어 어 성훈이 형은 직원 헤헤헤헤헤헇 깨우기 가장 힘든 멤버는? 니엘 young 팬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어 보고싶다 혼자 고기 몇 인분까지 가능? 6인분 워터구이 오징어 몸통 DS 다리 몸통 멤버들 중 무조건 한 번 간 룸메이트를 해야한다면 누구랑? 어алог 민현이의 targeted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됐어. 여동생 지윤이 소개시켜서 주고 싶어? 지윤이 형의 우선 얼굴 잘생겼고 그리고 착각하고 좋죠, 다 잘생겼죠. 근데 지윤이 형이 이제 애교도 많고 성운여이 얼마나 애교도 많은데 각기 각색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윤이 형. 그 사장이라면 시키고 싶은 직책의 또 성운이를 뽑으셨는데 갑자기 직원... 성운이 형이 웃기고 말을 잘하니까 성운이 형이 딱 가서 이렇게 하는 역업사원... 직원 말고 그래도 좀 더 약간 유니크한 거 시켜줘요. 유니크한 거 딱 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직원이에요. 시작! 영화관에서 1번 팝콘, 캐러멜 팝콘? 캐러멜 팝콘? 팝콘? 두 번째 그거 뭐야? 아, 캐러멜? 다이어트할 때 닭 가슴살? 어, 고구마? 다이어트할 때 닭 가슴살? 어, 고구마? 다이어트 살. 가장 최근에 통화한 person? 어, 엄마. 내가 쓰는 샴푸? 지성용 쓰는 거. SNS에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호텔에서 나의 최애 룸메이트는? 어, 박지윤. 오, 2년인가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잠잘 때 어떤 자세로 잔다? 옆에서 누워서 잔다. 옆으로. 멤버들 중 제일 친해지기 힘들었던 사람은? 어, 허민이야.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어, 다 잘해요. 요리 잘하더라, 발리는데. 활동명을 새로 짓는다면? 뉴네임? 이관림. 오케이. 해외 스케줄이 있을 때 꼭 챙기는 물건? 펑크레인지. 어, 맞아. 가수 왜 도전하고 싶은 너의 꿈은? 사장님. 사장님. 아니, 귀엽다. 대표. 괜히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멤버는? 어, 배지 형. 아. 오. 오. 민현이 형이랑은 왜 친해지기 힘들었어? 아, 내가 처음에 민현이 형의 성격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앞에 가서 막 까부리고, 약간 동생 그런 거. 까부리고.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민현이 형은 별로 안 좋아해줬어.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아, 지금은 이제 뭐 좀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워너원과 워너블의 모든 걸 공유하는 TMI 시간을 가졌는데 어땠습니까? 아주 즐거웠어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주변 방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잘 사는 라이관린처럼. 네, 이럴 줄 알았어. 인정하죠, 다들. 네, 관린이 방 가보면 알 거예요. 방이 아니라 그게 뭐야. 우리 멤버들 모아놓은 짐 창고인 줄 알았어. 베란다. 내가 이제 지내면서 평소 생활 습관을 보니까 양말을 항상 거실 식통 밑에 두고 안 치우더라고. 어제도 무슨 감자탕 먹고 안 치우고 그냥 관린이 가니까 어? 어떡하지? 나 저거 너무 치우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어떻게 저걸 먹고 바로 일어날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걸 먹고 바로 벌어 치우는 타입인데 할 거 다 뭐 나중에 치우는 그런 성격인가 봐. 뭐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좋은가요? 우진이? 우진이? 되게 뿌듯했어, 아까. 저 곡. 자, 보여주세요. 대충 살자.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와도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대휘처럼. 아니 난 부러워. 난 땀 진짜 많아서. 땀이 안 나는 체질인 거예요? 땀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땀 나긴 나요. 이건 아이돌 가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좀 가르쳐줘, 대휘야. 대충 살자. 다음날 아침 운동하러 간다고 신나게 밤에 야식을 시키는 지성처럼. 아니 운동은 운동이고, 먹는 건 먹는 거다. 약간 따로 분류해 놓은 거죠? 네. 아니 그런 거지 이제. 내일 아침에 운동하러 가니까 마음 놓고 야식 먹자. 약간 그런 거지. 아니 형이 그런 적 있어, 내가. 밤에. 형 우리 야식을 먹는데 운동한다면서 야식을 뭐 이렇게 또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필라테스라서 괜찮아. 필라테스는 안 돼. 이게 진짜 위험하다. 합리화가 진짜 위험해. 뭐 요가라고 그랬나? 요가라서 괜찮아. 어쨌든 좀, 예. 줄이겠습니다. 아니, 줄이지 마세요. 줄이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왜냐면 나는 형이 먹는 거 보고 약간 대리만족 할 때도 있거든요.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안 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성훈이 형 가자. 저는요. 기대가 된다, 성훈이 형. 대휘처럼 사인이 그렇게 간단한 건 처음 본다. 약간 저는 저렇게 못 할 것 같은데 대충 살자, 대휘 사인처럼. 제가 한번 따라해봤어요. 진짜 비슷해 근데. 근데 대휘는 본인만의 디테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아니 이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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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어떻게 이게 D, E, D 데일이야. 제가 지금 해볼게요. 한 번 찍 구워야 해요. 한 번 찍 구워야 해요. 아니, 근데 저거 찍은 안 구워, 찍도 안 구워. 방금 여기서 구운 거야. 대충 살자. 나가기 1분 전에 일을 하는 성훈이 형과 다니엘 처럼. 나는 이제 그 커튼이 너무 안 막이야. 뭔지 알지? 커튼 때문에 그렇다? 아 좀 밝아야 될 거 같아. 커튼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아 뭐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거를 치고 자면 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잘 돼? 그러면... 그래서 이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아침에 너무 컴컴할 때 깨우면 밤인데 왜 겨울지? 라는 생각이 주로 처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이 갈까요? 네 저 있습니다. 대충 살자. 누구든지 모르는데 막 있는 박지훈처럼 와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인정할게요. 저희... 저희 층에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씻고 나오면 너무 귀찮아요. 제 옷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 옷인지 모르니까 반팔할 때 그냥 챙겨가고 그냥... 뭔지 채운 거고 근데 내가 볼 땐 분명히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있었던 옷이야.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옷은 아닌 거 같아서 입었는데 속만 아니면 뭐 상관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님. 네 저는 대충 살자. 약소를 해놓고 형시적으로 쟤는 민영형처럼 살고 싶어요. 쟤! 저런 거 누가 누렸어? 누가 누렸어? 야! 세 눈 누렸어. 나 몰라. 약속을 어기는 약속을 어기는 약속을 어기는 아 근데 왜냐면 재성결상은 약소를 해놓으면 막 내가 힘들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 그게 맞는 거지. 아니 저 관리인이 약간 관리인이 약간 자기가 말한 거 약간 지키는 편이야. 무조건 약간 지킬라 해. 관리야 미안해. 아니 미안하지 말고요. 제 기존이잖아. 형 근데 형들 아마 모르고 있을 텐데 요새 고치려고 한다. 진짜로. 고쳐야지. 고치면. 노력하고 있어요. 선우 선우. 내가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했는데 나보다 대충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대충 살자. 어디서든 방금을 참지 않는 성훈이 형처럼 형 제일 웃겨. 괜찮았나요? 제일 괜찮았어. 제일 괜찮았어. 그래서 방금을 끌어서 나는 걸리기만 해봐. 다들 걸리기만 해. 어? 대휘 됐어요? 대휘 다 적은 거였거든요. 썼어요. 대충 살자. 엉덩이만 대면 잠드는 지성이 형처럼. 와 맞아. 진짜 부러워. 진짜 부러워. 차에서 앉으면 바로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방에서 잠을 잘 못 자요. 왜? 방에서 잠을 잘 못 잔다고? 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 형 방에 버스를 하나 넣어줄까요? 어떻게 해. 어. 침대 있는 데 빼고 침대 빼고 그 자리에 소라티 의자를 아 그 얘기였어요? 형은 이제 방 문 열고 들어가면 앉아서 잡을 거예요. 해주자. 우리 열한 명이 앉아주자. 형 누워서 당분에 앉아서 자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앉아서 잡아야 항상. 나 앞으로 좀 높게 하고 잘게요. 열심히 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진영 군. 네.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요새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맥스 있잖아요. 아 강아지. 지훈이의 강아지. 네.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그냥 유유히 지나가는 맥스처럼 그래 강아지처럼 대충 살자. 그래.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충살기왕을 뽑고 끝낼까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제일 신박하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웃겼던 사람 자 들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민현이는 뭐예요? 없어요? 옹성우요. 왜요? 아 옹성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옹성우 거 옹성우 옹 민현이 형 진영이 형 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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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성우 형 오오오옹 아하핰 되게 약간 토극적이네요. 온껏 우리 모두 예 우리 모두 걱정 없이 대충 사는 느낌으로 그렇지만 열심히 대충 열심히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